아까보다 좀 걱정이었던 게 이게 쟈니 형만 좀 너무 높더라고 아 맞아 다 쟈니 형이 다운을 너무 안 해 너네들이 제대로 안 봤어 내 다운 미쳤어 아니 나 알 것 같아 보내줘 아 왜 나보고 자는데 아 진짜 그래서 아까 스트레칭을 스트레칭 스트레칭이 다르네 유연함의 끝판왕 좋았다 여기 진짜 맞춰줘야 될 거야 여기 다운을 좀 더 부탁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쟈니 형 쟈니 형 다운을 우리가 맞춰보자 쟈니 형 다운을 우리가 맞춰보자 그러면 쟈니 다운을 우리가 맞춰볼게 자 다같이 시작하기 전에 한숨부터 쉬고 아 여기 처음부터야? 여기부터 시작해볼까? 아 이거 그림 나오겠다 잠깐만 하나 둘 셋 쿵 투 베리즈 투 베리즈 원 오 야 왜 이렇게 아무도 따라가지 못한다 투 베리즈 투 베리즈 원 볼지 몰라 난 너가 뭐라는지 이거 어떻게 해 고통으로 끝난 쟈니 쇼 아 진짜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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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잘한다